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아주 좋은 양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지금 사면 초가지 않습니까 kbs의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kbs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맹폭격을 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송봉섭 바로 전임 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은 차강급입니다. 이제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부의 김미경 영장정당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인신구속은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송봉섭 씨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진해가면서 다음은 누가 차장이 되고 다음은 누가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선관위가 어렵지 않게 되기 이전에는 그냥 사무차장이 되면 당연히 사무총장이 되는 그런 일종의 트랙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시 출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시 출신이. 본인 방송통신대학 나오신 분도 많고 야간대학 나오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출세를 빨리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송봉섭 씨는 잘 알 겁니다. 송봉섭 씨 사무차장 전 박찬진 사무총장 그 전에 김세한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차장 김세한 씨 밑에서 대선이 치러졌고 박찬진 씨하고 박찬진 씨 사무총장 대형 체제 하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송봉섭 그리고 박찬진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그 다음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 치러진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조해주 씨 4.15 총선을 이끌었던 그 다음에 김세한 박찬진 송봉섭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관리비원회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소위 사전투표상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 걸 실무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를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선관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 증거가 1987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당시부터 이미 국내 부재자 투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중앙선거관리내 전현직의 고위직 가운데서 그냥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관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야 H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2017년도 2012년도 총선에서 제외국민 투표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무자비하게 조작한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관외 우편 투표 제외국민 투표 거소 손상 투표 그리고 상당한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까지 여러분들 조작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의 핵심 엔진이었고 추모자였다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된 거죠. 이분들 하실 말씀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뭡니까 조작하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밝혀낸 것이 정거물이 그대로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련 홈페이지에 역대 선거 데이터가 다 보관이 되어 있고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결국은 이 문제를 지금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은 항상 물결치듯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한순간에 그냥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지금 kbs가 이걸 내보내는 겁니다. kbs 9시 뉴스에 3월 6일 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사전투표는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2012년 이전에 국내 부재자 투표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재미를 본 겁니다. 재미를 보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한 4만여 표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선관위가 역량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여야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까지 다 선관위가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만들 때 김용희 씨 그다음에 또 민 누구입니까 그 사람 사무총장들이 다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규명하고 난 다음에 지금 4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짓을 했느냐만지를 못 잡아냈지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몇 표나 훔쳤는지 언제부터 했는지가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없지만 하늘 아래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3월 6일 날 보도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이게 9시 뉴스 보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까푸카 님이 만든 왜 더 카르텔 이름 한 번 방송되면 전국이 다 뒤집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선거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까푸카가 이름 제작한 왜 더 카르텔하고 그다음에 이런들 누가 이런들 당신의 한 표 만드신 감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역사전쟁 만드신 분 강덕영 감독이 만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그거 두 편만 여러분들 kbs 9시 뉴스에 여러분들 내보내면 그럼 전국이 다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왜 선거를 다 만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만졌지 않습니까 이게 3월 7일입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될 거라고요. 선관이 사면초가 선관이 항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까푸카가 만든 왜 더 카르텔을 한 번 9시 뉴스에 때리게 되면 선관이고 나발이고 다 이런 초토화될 겁니다. 그다음 이런 그다음 날 김덕영 감독이 만든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런 한 번 더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딴 수사 관리관 날인 요구 사면초가 선관이 이런 내동이 나온 거죠. 상당히 상시하게 다뤄네요. 내용의 이 내용을. 송봉섭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따님 채용 청탁한 힘이 인정하시나요 묵묵하게 준비하고 있는 일반 지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권력 당신들한테 다 만들어줬잖아 아니 그런데 내가 딸 하나 이런들 그냥 엄서제도 차원에서 한 번 집어넣었다 해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당신들도 딸 아들이 있잖아 내가 딸 하나 이럴 집어넣고 당신들은 우리가 다 만들어줬잖아 권력을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시장군수 국정장 도지사 기초위원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다 우리가 만들어줬잖아 여당 야당 사람들 생각 좀 해봐 나 송봉섭이야 나 송봉섭이 이야기하는데 너희 다 우리가 권력 만들어줬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kbs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뭐 어떻든 해선같이 나타난 jih님께서 전부를 다 까발게 준 거 아닙니까 2012년 재외국민투표부터 부정선거를 한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설마인데 2016년도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2018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어떻게 다 덮을 겁니까 오늘 이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선관위 사람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투표지는 다 지금 세월이 지나서 없어졌지만 당신들이 제조 생산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가 당신들이 다 공개했잖아 우리가 무슨 뭐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중앙선거 아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대부분의 공직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수 자료가 다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도망갈 거냐고 당신들이 당신들 도망 못 가 나는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득을 볼 일도 없고 세상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우리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돼 가지고 뭐 큰 거 대단한 것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갈 때 자식들한테 뭐죠 참정권이라는 것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참정권의 권리를 자식들에게 빼앗는 것이 그것이 애비나 어미가 할 짓이냐 이야기예요 그런 짓을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한 거고 그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해온 거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질책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혼자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자식들도 다 살아야 되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남 이승만이 그렇게 이런 열렬하게 평생을 노력해 가지고 노예인 신분을 탈출을 시켜줬는데 그걸 다시 노예인 신분으로 몸이 역주행을 하도록 한 그 죄를 당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겠냐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야기죠 그거에 침묵하는 인간들도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다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다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들은 짐승이다 이야기죠 내가 질타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질타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어떤 짐승짓을 했는지 우리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전수조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체 분석 결과가 내 안께 도착했고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끔 요약본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제야 h께서 제야 h님이 보내신 요약본을 오늘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며칠 동안 여러분들 지역별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선관위가 조작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저는 하나도 과장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들 로비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해 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을 여러분들 보내주신 겁니다 한번 보시죠 2017년 대통령 선거 전수조사 1 관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물량이 가장 큽니다 압도적으로 큰 그런 사전투표 제도의 하나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거를 조작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사전투표일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뭡니까 누구와 함께 쏟아낸 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함께 쏟아내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차이값 그래프가 거의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안철수한테는 여러분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이값이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가 740만 표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투표 덕표일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전부 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더해 줬기 때문에 더불당 후보의 차이값이 7.73%로 큽니다 홍준표 국힘당 후보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5.61%입니다 기타가 마이너스 2.11%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플러스 7.73 두 개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3입니다 조작을 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표는 전부 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 준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해 가지고 제야 A팀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몇 표 여러분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어넣었는지가 다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기가 차죠 이 짓을 누가 한 겁니까 이 짓을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짓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이 자료는 누가 발표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1년에 9천억 이상 예산을 쓰고 3천 명 여름 직원들이 달라붙어 만든 최종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그냥 조갑재 씨와 같이 이렇게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닌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A팀님이 직접 작업을 하신 겁니다 전부 다 이런 표를 관내 사전투표에 전부 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쑤셔 넣어 가지고 전부가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똑같은 짓을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인수 기념으로 사전투표를 7.55%를 부풀려 가지고 3만 7771표를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3만 7771표를 더해 주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김태우가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거는 거의 예술작품이고 앞으로 선거 부정문제가 밝혀지게 되면 부정선거 기념관에 영원히 뭐지 박제가 돼서 보관되어야 될 자료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가 다 불러 쓴 겁니다 아마 수백만 피를 쑤셔 넣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라는 것은 이렇게 무지막지 않은 겁니다 숫자라는 것은 안면몰소가 아무도 봐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남입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들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다 벌받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역사적 범죄를 은폐했던 저질렀던 자나 은폐했던 자들은 다 여러분들 제가 죄값을 지를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편투표도 이런 조작은 똑같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더해주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더해주는데 이제 그 더한 경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 개표 투표소에 끝나게 되면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우체국 집중국을 거쳐가지고 지역 선관지를 배부가 되는데 장영우 대표가 이런 불판 켠 거에 의하면 우편 집중국에 머무는 시간이 이길 배송을 넘어서 24시간 이상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우체국에서는 발송 완료됐다는데 뭐지 지역 선관인은 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룻밤 그 사이에 이렇게 전부 다 우편 봉투 전체를 갈아치우는 방법을 제가 상시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북의 여러분들 한 몇 군데 빼고는 전북의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관외 우편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에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문재인 후보 함께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을 전부 다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쑤셔 넣으니까 전국에 거의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이런 짓들 해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도독질한 거죠 한쪽에만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전체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후적으로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후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후 데이터가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8.71 보십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통계학의 이름들 대덜프와 같은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 큰 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 투표 집단을 추출하게 되면 모집단의 특정 후보의 득표일과 사전투표 이름 집단의 특정 후보의 집중률과 당일 투표율은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일치하거나 같아야죠 오차범위 0에서 3인데 8.72 정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국힘당의 마이너스 10.64에서 플러스 1.93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8.72 얼마 될 겁니다 사후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우편투표를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거기 2012년부터 시작된 또 전에 또 했겠죠 조작 방법들을 이렇게 다 이름들 뭐죠 전국적으로 다 실시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조작값이 계속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7년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고 이게 관내입니다 관내 이게 관내 이게 여러분들 관외 우편투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편투표를 조작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럼 아마 조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사후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관내는 7.73 관외 차이값은 8.72죠 이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관내하고 관내 조작을 한 거죠 이제 선관위가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게 뭐 북조선 해킹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액구점 사람들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한쪽에 전부를 다 몰아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대표 개무입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5%를 부풀려가지고 국민들이 사전투표장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발표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가 15% 되어있는데 22%를 발표한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7.5%를 이뤄면서 사전투표에 부풀려가지고 유령사전투표 다수로 37,771표를 이뤄면 확보한 다음에 그걸 뭐죠? 20개 동과 1개 거소투표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17%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선거 조작을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12번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12번이 이제 13번째가 남은 겁니다 2012년 총선부터 시작해 여러분 12번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선거하니까 여러분들 베테랑이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처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 조직 그 조직 쇄신하지 못하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하고 동시에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제외국민투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밥입니다 밥 제외국민투표 2012년도에는 이거를 국외 부재자 투표라고 했습니다 제외국민투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그냥 유령사전투표사로 그냥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 전부가 다 뭐죠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전북하고 전남 선거에 관해서 아주 특수한 지역은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여기만 좀 특이한 현상이 항상 납니다 여기서 몇 군데 있고 그다음 전부가 뭡니까 다 표를 더해줘가지고 문재인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통상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20.94%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이게 조작이란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하니까 더블당 플러스 값 20.94하고 국힘과 안철수가 뺏긴 값이 합치면 딱 이런 마이너스 20.94%입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입니다 플러스 20.94 마이너스 20.94 이게 대통령 선거인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에 관외사전차익값 관외사전차익값 제외국민차익값 순서를 보시게 되면 관외가 좀 작고 관외가 좀 더 크고 관외로 압도할 정도로 제외국민투표를 조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사전투표가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할리나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그냥 애문 북조선 여러분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북조선 이야기할 필요 없고 북조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남조선에서 한 겁니다 남조선에서 선관위가 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한 거예요 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다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다 합쳐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외 관외 제외국민 거소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관외 관외 제외국민 거소선상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전부가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값입니다 엄청나죠 표를 전부 다 쑤셔나 줬으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선 단 한 표도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함께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전부를 다 문재인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8.23%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마이너스 7.49 더하기 마이너스 7.4가 마이너스 8.23%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착하게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득표수가 발표돼 가지고 그 득표수를 사후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사전차익값 관내 사전차익값 관내 사전차익값 제외국민 차익값입니다 조작하는 강도는 제외국민이 가장 세고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다음이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이거는 전체 다 합친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017년도의 결과들이 다 이렇게 밝혀진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아주 크기로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공급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조작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유령사전투표사 확보한 다음에 전산조작을 이용해가지고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사 전부를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밀어주고 그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투표함을 쑤셔넣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그렇게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2016년부터가 아니고 2012년까지 밝혀졌으니까 아마 국내 부재자 투표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그 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2012년에 제외국민투표가 밝혔으니까 11번을 해온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전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고위직들은 거의 알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다 침묵의 카르텔에 가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외국민투표만 보게 되면 이게 2012년, 2016년, 2020년 총선이거든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게 2012년에는 14.02%인데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에는 23.39%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14.02, 23.2, 23.39 이건 대선이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공직선거 사전투표 득표 조작 전수조사 제외국민투표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외국민투표 외에도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다 분리할 수 있는데 일단 제외국민투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여러분들 차이값이 플러스 14.02% 그 다음에 23.2% 그 다음에 대통령선거에서 20.94% 그 다음에 2020년 4.15 총선에서 23.39%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뭐 해집니까 대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외국민투표에 유령사전투표 자수를 더 많이 만들어 쑤셔넣은 겁니다 국힘당에 빼앗는 것도 계속 커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0.61% 마이너스 16.58% 마이너스 18.82% 마이너스 20.04%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암이 굉장히 계속해서 그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깊어진 병이 언제 클라이맥스가 되는가 하니까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역대 모든 공직선거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장 화끈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수사해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점점 이 득표수 조작을 하는 세력들이 간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간이 커져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국회 투표를 2012년하고 2016년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만 제외하고 전부가 다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한 군데 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값을 가지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여기서는 뭐 다른 데는 또 특이의 현상이 없네요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 나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2016년이 세누리당 하에 치료된 선거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에서 이렇게 이런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말씀처럼 사전투표지를 졸졸 따라다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로 집어넣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수로 국민들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길이 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보니까 참 내가 볼 때 한심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 해 가지고 선거를 만져온 겁니다 지금까지 밝힌 게 2012년 총선까지니까 오근호 대표 말씀처럼 1987년도 또 국내 부재자 투표를 표수는 많지 않지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들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의지도 없고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안 하면 그 사람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는 최선을 다해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럼 4월 10일은 어떠냐 12번 했는데 13번째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번 해봤는데 13번째 안 한다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된 것이고 여러분 다음은 참 대만이 모범 국가네요 그런데 대만도 1977년도에 대만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이정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중리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그 사건 때 이제 경찰서를 섭격하고 경찰자로 불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정선거가 이런 발생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작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그런 전문가들은 국민당 일방의 선거 부정이 그렇게 만년하던 데서 대만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 1977년도에 중리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경찰이 선관위를 졸졸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좀 기가 찬 거 아닙니까 기가 찬데 이 고노용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은 범죄의 증거가 있는데도 범죄적인 집단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범죄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범죄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죄한 거를 그 범죄 증거물이 다 지금 남아 있고 민경욱 전 의원이 전 경찰청장의 불법 부당한 핵박성 지침에 항의하여 개떼들의 두목이라고 표현한 사건은 무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 올라가 있는데 수사권 독점한 경찰을 졸졸졸 따라다니도록 지휘하는데 사용하고 범죄 수사는 하지도 않는 것은 국가 권력의 사용에서 치졸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범죄가 발생했는데 범죄를 다 지금 경찰이 덮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대만에서 1992년도에 1992개의 투표소 중 단 한 개 투표소의 표 숫자가 다른 사건을 재판할 때 담당 판사가 그 투표소 유권자 전수조사에 선거 종사자의 부정이 드러난 화련 투표 사건 이후에 부정선거는 임파서블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공직자들과 법관들의 태도의 차이가 국가 사이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를 잡아 선관위와 내무부 공무원 저는 심사여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세세대 전문 일꾼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바꾸는 공직사회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무부라고 하셨네 행정안전부 그냥 국민을 그냥 빠지로 보는 겁니다 바보 천치로 권호영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 아마 이제 대만을 이렇게 한국의 공정선거를 위해서 노력해오신 분들이 가게 된 것은 아마 타이중 YMCA하고 그 다음 인천 YMCA의 협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권호영 변호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77년도 타우위안 시장 선거에서 선거부정에 화가 난 군중들이 경찰차를 불태웠고 그 결과 선거가 무효가 되고 이후에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어 대만 사회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대만으로 내려온 국민당이 항상 선거부정에 앞선 세력이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이 사건입니다 1977년도 대만 타우위안 시장 선거에 선거부정에 항의하는 군중들이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경찰차를 불태운 이건 종리사건의 연문기사입니다 이 j-h-o-n-g-l-r-o 종리인시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구글에도 위키피디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네요 종리사건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종리사건을 본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 이 사건이 부정선거에 항의해 가지고 민중들이 경찰차를 덮어 엎은 이 사건이 대만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종리부정선거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종리사건이 1977년에 생기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국민당이 조금씩 이렇게 조작을 해왔습니다 1975년 입법원에 의석이 추가되자 탕와이파벌 이게 이제 아마 국민당으로 떨어져 나온 지금의 민진당이 아마 전신정도 되지 않겠느냐 탕와이의 중요한 인물인 거유신의 지도자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는 선거에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있었지만 선거 이래 그에게 던져진 많은 표가 무효표로 선언됐습니다 국민당이 조작을 한 겁니다 철두철미한 거유신조차도 부정선거에 맞서지 못하고 결국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1975년 사건입니다 1975년에 국민당의 부정선거에 반하는 탕와이 해석은 국민당 외부니까 제3의 정당이 지금의 민진당이 아마 전신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 정당에서 고유신이란 분이 출마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탈락을 했고 이분은 환멸을 느껴가자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경찰차를 불태우는 사건이 터집니다 2년 이후에 타우위안 현 치안 판사 선거에서 국민당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다시 투표를 조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투표 조작자 중 한 사람이 국민에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무반응은 사람들이 경찰서를 불태운 중리 사건을 알려주면서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냈겠습니다 타우위안 마을이 국민당의 거점이고 계속되는 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서신양은 여전히 선거에 승리하여 국민당 후보를 10만 표 이상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이 1977년도에 종리 사건이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대만 분들의 이 종리 사건이 대만 민주주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리 사건을 구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종리 사건은 유권자가 국민당이 선거를 조작한 걸 목격했다고 신고한 이후에 1977년 대만 마을 종리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국민당이 아닌 후보자들도 대만의 지방직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자원부족과 항상 국민당을 지지하는 정부통제언론으로 인해 국가도는 지방직에 사실상 금지되는 거의 일당 지배체제가 됐다는 거죠 국민당 중심이에요 1970년대에 그들은 탕와이 운동 문자 그대로 당 외부 운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국민당이 계엄력으로 인해 통합된 야당의 행성이 박결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1977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은 탕와이 후보들에 밀리고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 직원이 투표용지를 파쇄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투표감시단은 투표소 직원을 인근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그는 곧 풀려나 투표소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투표 조작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쌓이기 시작하며 투표소 직원은 다시 투표용지를 파쇄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보호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커지자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서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체류탄이 투척됐고 장워규업과 장치민 두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두 명이 숨진 겁니다 밤이 되자 시위대는 경찰서를 불태웠습니다 폭동은 중종리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1940년대 이후 최초의 대만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치적 시위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국민들이 저항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부정성을 자행하는 일당인 국민당에 저항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우리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거죠 우리는 훨씬 더 자랑스러운 1960년에 3.15 부정선거 의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확 분위기가 아마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 저렇게 이제 타이페이 타임지 또 찾아보니까 타이완에서 버닝다운 더 이스테르븐 신도 일당 지배 제재를 무너뜨리다 이런 기사가 나와있네요 이게 아마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 1977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 날 대만 민주주의의 일대 전환기에 해당하는 종리 사건이 아마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인공 한 분이 이제 우리로 하면은 기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그때 사건을 회상하는 사진첩들을 이런 걸 전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이 나서가 연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국민당이 당과의 정치인들의 승리를 막기 위해 과거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추측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그들은 국민당의 노고직인 비평가인 광유신의 국회의원 출마를 무효포 더미에 버려서 그를 위한 투표 공제를 무산시키며 알려졌습니다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 약 2만 명이 그리로 나와 현 정부 청사를 포위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학교 밖에 모여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다수의 경찰자를 쏜어뜨린 뒤 일부는 경찰서를 들여앗겨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체류톤을 보복했지만 폭도들이 차량에 불을 지는 것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역전체를 경찰서를 태웠습니다 경찰은 한 지점에서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해서 민간인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참 피를 흘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대만 선거제도의 투명성은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고 시민에 공개하는 겁니다 분권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 그리고 전국의 14000개의 투표소에 동시에 투표하는 분권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제도 개선 못하면 그냥 나라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그냥 나라를 통치로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안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선거는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의 정통성을 선거를 장악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침묵하는 지배 엘리터들이나 시민들은 훗날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참 짧습니다 최소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돼 가지고 많은 재산이나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없을지라도 선거 정도는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선관위가 심이 뭡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무정을 여러분들 은폐하고 입을 다물고 계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을 넘어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립톡폴딱 저립폴딱 하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은 머리가 좋고 좋은 집안에 나가서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법고시를 통과 해 가지고 검사로서 날려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선거 부정을 덮어 가지고 어떻게 이런들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당신들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의사들 때려잡는 노력에 100억 경야 1분 정도만 여러분들 노력을 기울여도 선거 부정 문제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윤 대통령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벌을 받을 겁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그렇게 여러분들 뭉개 가지고 검사로서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묶고 넘어갈 겁니까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했는데 이걸 다 묶고 어떻게 하면 완전히 묻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묶고 나라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카르텔이나 아주 멋진 다큐멘터리를 만든 카푸카 님이 사전투표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사전투표를 보이콧 하겠다는 특별 기자회견이 3월 8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립니다 꼭 필요한 집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전투표를 보이콧 하든 보이콧 하지 않든 사전투표장에 나오시든 당일 투표장에 가시든 사전투표를 안 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누구도 실제 사전투표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장이 몇 명이 와서 표를 떴는지는 일반 국민들이나 정당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관위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이 그게 뭐죠 그냥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를 만든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확보하고 그걸 전부 다 특정 정당에 쑤셔 박아주는 것이 현재 선거 부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죠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뭐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보이게도 하겠다고 이런 특별기자를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왜 사전투표자 수는 누가 결정합니까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고 사전투표율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지 실제 사전투표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 안 하든 하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김위영 원장이 말씀을 잘하자 여러분은 조폐공사가 발행권 처분권을 갖고 위조 방지 장치도 떼어내고 자기들 입맛대로 돈을 찍어내고 온갖 미스프린트로 진짜 돈이라고 우기면 수사도 안 하고 두는 나라를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미친 나라인 거죠 이미 대한민국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닌 겁니다 미친 나라에 선진국 하겠다고 이러면 야당 지는 겁니다 미친 나라에 선거 이익이 날 뛰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거 결과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바로 밑에 이시우 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는 위조 지표보다 더 심각합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야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이시우 님 말씀처럼 나라를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일인 겁니다 조진대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강조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안 하겠다고 보이콧 하겠다고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일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일은 얼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표 사전투표를 누가 결정하냐 투표자들에 결정하는 거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후보하고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의 격차가 득표율 기준으로 17% 낮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일 온 사람은 선거인 기준으로 15% 되었습니다 그걸 몇 프로를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22%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를 잃으면 사전투표를 부풀렸습니까 선거인수기준으로 7.55%를 부풀렸습니다 선거인수기준으로 7.55%로 몇 표입니까 37,771표입니다 보궐선거는 관외투표가 없습니다 37,771표를 어떻게 선관위가 처리했습니까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37,771표가 강서구의 20개 동의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선상투표에 더해지게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사전투표장을 오는 두 사람당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한 장을 더해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를 향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분의 2가 진짜 투표장에 온 사람이 찍은 거고 3분의 1이 뭡니까 가짜인 겁니다 3분의 1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겁니다 3분의 1 가짜 3분의 1이 그럼 진짜 가짜에서 합체가 3분의 3을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후보를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숫자를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조작된 숫자를 파고 들어가게 됩니까 조작된 숫자를 만든 규칙을 찾아낸 거죠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수를 셀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들은 죄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대 총선의 사전투표 수량 증가추입니다 제야 h이 만들어서 공급해 준 겁니다 2016년도에 관내하고 관내 합쳐가지고 504만 표였습니다 2020년 총선에 1159만 7천 표입니다 2024년 총선의 추정치가 1813만 표입니다 이런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좋으실 때는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왼쪽이 2016년 중간이 2020년 그다음에 오른쪽이 2023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 올리겠습니까 뻥튀기래 왜 올리죠 쑤셔 넣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2016년 총 504만 표 2020년 1159만 표 2020년 2020년 추정치 1831만 표 어떻게 이렇게 선거마다 여러분들 4년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증가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문제없을 거다 이번 선거는 참 좋은 선거가 될 거다 이 그래프를 보고 못 느끼게 되면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지표로 보게 되면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표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2016년을 100으로 하게 되면 2016년에 3.59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서울은 평균적으로 3.59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2016년에 100하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00이 359가 되는 겁니다 2016년 100이 2024년에는 359로 예상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래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다행스러운 것은 누가 했는가를 제외하고는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 양일 사이 한다 사전 투표 양일 사이 한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한다 방법은 사전 투표를 부풀리고 사전 투표 자서를 뻥튀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어떻게 한다 진짜 진짜 몇 장당 가짜 몇 장 한 장을 어떻게 넣을 건지 결정하면 된다 조작값을 여러분들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10월 11일 4.15 총선처럼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4.15 총선처럼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아주 새로운 거나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나경원 씨 사례보면 전형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이렇게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12,43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15 총선에서 여러분 12,438표 집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는 3,559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 투표는 8,879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4만 9,751표가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는 3만 7,313표고 12,438표는 선관위가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조작해서 발표해 놓으니까 조작된 값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공개했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봐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규칙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규칙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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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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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 장 다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린 거 아닙니까 이게 3을 집어 4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조작값 기준으로 보면 25%를 조작한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을 집어넣으면 33% 조작값 기준으로 33%를 조작한 거죠 나경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7.68%를 조작했네요 많이 조작했네요 실제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23.31%인데 선관위가 뭐라고 구라를 친 겁니까 거짓말 30.99%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거잖아요 다 밝혀진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가만 빼고 다 밝혀진 겁니다 선관위가 꼭 말할 거 못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숫자를 분석한 건데 숫자를 분석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가장 대한민국 선거에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도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몇 명이 왔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이 공정선거가 되려면 국민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투표장이 몇 명이 왔는지 100명이 왔으면 100명이 왔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항상 속에 왔습니까 그걸 하려면 현장수기로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표 받을 때마다 이름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몇 번 이름 조작해온 겁니까 12번 조작해온 겁니다 12번 조작해온 것이 4월 10일 총선전에 완전히 밝혀진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동안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무입니다 내가 혼자서 어떻게 전수조사 하겠습니까 jih님이 전수조사를 맡아주신 겁니다 전수조사를 맡아줬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12년도 총선에 제외국민투표를 조작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제외국민투표 관내 관에 다 조작하고 그렇게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항상 뭐라고 했냐 9번의 부정선거를 했는데 4월 10일 총선은 10번째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16년 전수조사를 맡다가 지금은 10번을 사전투표를 조작했는데 4월 10일 총선은 어떻게 될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jih님이 노력해가 2012년까지 조작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11번을 조작을 했는데 다음에 12번째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간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사기를 밥 먹듯이 하는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안 되는 거죠 사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이렇게 10번 11번 하는 것도 다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갈 생각 아니까 그게 짐승들이야 그냥 저는 이렇게 이걸 보고 그게 짐승이지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입니까 한 분도 아니고 11분을 깔아뭉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낙담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 첫 단추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받아들일 때 모든 문제 해법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 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 다섯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 다섯을 개수하고 동시에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맹단을 반드시 작성해서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 사전투표소를 개수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선관위가 목숨 걸고 이런 반대하고 있는 위조 사전투표 제조에 활용되고 있는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해야 되고 인쇄 날인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마음대로 프린트해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관위 사람들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바뀌고 노예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하게 삶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오전 다시에 이런 방송 새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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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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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